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성경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이것을 읽어드릴 건데요. 네하미야 was the cupbearer to king Artaxerxes of Persia. 니하마야 heard that Jerusalem was in ruins and that his friends there were in trouble. He asked God to help them. 니하마야는 하여튼 그래서 근데 니하마야의 친구들이 위험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줘. 아마도.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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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f he could go to Jerusalem and help them fix their walls, Artaxerxes agreed. Nehemiah left for Jerusalem. He told me to build the building. He said he did not do it. He said he did not do it. 잘한다, 야. 음, 너를 문제가 있네요 너가 맞춰봐 음, True 아니래 잘못 잘못 눌렀다 음, 너네네 문화의 성장을 다시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무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음,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괜찮다고 말했어요 mor식으로 시키려는 본 Laura 곧의 성장 더 금리 할까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뭐지, 가족들끼리 한 팀을 만들었대요 근데 먼저 문이 어째대요 양 양 양문 물고기문 하여튼 여러가지 그 다음에 벽을 싹기 시작할게요 어디까지 쌀까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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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썼네요. 음 그래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적들은 웃기만 했대요. 아마도. 이 다이아몬드 ребен은? 다이아몬드 사이예요? 다이아몬드 사이예요? 다이아몬드 사이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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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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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